지금 대체적으로 구질이 우측으로 가는 경향이 많으시거든요. 사실 저거는 페이드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슬라이스예요. 평상시에 구질도 저러신가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근데 왜 평상시에 드라이브에 문제점이 없다고 느끼셨나요? 최근에 조금 힘이 생긴 것 같고요. 제가 거리 욕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씩 더 슬라이스성으로 열려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보다 지금 자신의 헤드 스피드나 이런 게 좀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골퍼분들이 헤드 스피드를 늘리면 그만큼 거기에 맞는 스펙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맞았던 채도 골퍼의 헤드 스피드가 느려지거나 혹시 빨라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클럽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드라이버의 피팅이 사실은 가장 필요하신 부분이 뭐냐면 지금의 헤드 스피드와 그 다음에 스윙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클럽 스택이 사실은 너무 안 맞으세요. 물론 지금 헤드 스피드가 거의 한 105마일, 106마일 정도 나오시거든요. 상당히 빠르신 편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줌 프로급 이상 되는 헤드 스피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많이 안 나가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특히 더더욱이나 이렇게 헤드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리 욕심보다는 탄착근을 얼마나 좁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드라이버가 짧게 나가시는 분들은 앞에서 약간의 각도가 달라지더라도 나가는 거리가 적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헤드 스피드가 빠르신 분들은 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각도가 틀어지면 인해서 오히려 나갔을 때는 거리 범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프로세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자신의 거리를 좀 더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탄착근을 좁혀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거리 좁보다는 오히려 탄착근을 좁히는 쪽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클럽 스펙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탄도를 보시면요. 약간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처음에는 쭉 낮게 가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비행기 이륙하듯이 이렇게 붕 뜨면서 비행기에 턴을 하듯이 이렇게 멋있게 이런 구질의 공을 가지고 연습장에서 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대부분 드라이빙 레인지 보통 연습장 많이 가시나요? 그렇죠. 거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좀 길다고 하는데 200야드. 200야드죠. 사실 200야드도 긴 드라이빙 레인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 가서 드라이버를 치시게 되면요. 공의 끝을 보실 수가 없고 단지 망에 맞을 때까지 보게 되는데 망에 맞을 때 보면 이게 낮게 가다가 위로 붕 솟아오르는 구질이 생기기 때문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는 착시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공이 살아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공이 멀리 나갈 거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게 가다가 위로 붕 뜬다는 얘기는 드라이버에서는 탄도에 영향을 묻히는 게 스핀 양하고 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이 많이 뜬다는 얘기는 그만큼 스핀 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이 자꾸 솟아오르려고 하는 힘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들은 결과적으로 거의 고점에 다다랐을 때는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런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드에 나가서 다른 분들하고 치실 때 보면 머리 나갈 것 같아. 굿샷 하고 나갔는데 실제 나가보면 다른 분들하고 별 차이 없는 것들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습장에서 치시게 되면 거의 우리는 화살 같은 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쭉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서 맞춰주는 게 훨씬 더 런도 많아지고 실제적으로 거리가 많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로브트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샤프트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손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장갑 지금 몇 끼시죠? 24개요. 24 정도 끼세요? 제가 손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장갑 잠깐만 벗어보실래요? 지금 장갑 24인데 굉장히 좀 깎이시는 것 같아요. 장갑을 사실은 손 사이즈도 굉장히 작으신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립도 이렇게 방향이 오히려 약간 너무 가는 그립을 쓰시게 되면 체다체가 빨리 도는 현상이 생기고 오히려 그만큼 임팩트 때 정확함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립 사이즈도 약간 제가 조정을 해드릴 텐데 우선 제가 클럽을 한번 바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지금 좀 잘못 맞으셨죠? 네, 좀 잘못 맞았어요. 굿샷. 하나만 더 쳐보세요. 지금 어떠세요? 좋은데요? 네. 지금 아주 굿샷 나왔죠. 그쵸? 굿샷. 아까보다 많이 좋아지셨죠? 예. 지금 탄도나 이런 게 확실히 낮아진 게 보이시고 거리는 지금 데이터 상으로 한 20야도 더 나은 게 보이시고 실제 보면 거리가 더 나죠. 그쵸? 그다음에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같은 악성 슬라이스는 안 난다는 얘기예요. 조금 페이드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스윙 궤도 자체가 어떻게 아웃에서 인으로 빠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님께서 스윙을 좀 교정을 해드릴 것 같고 지금 적절하게 탄도를 낮춰드렸던 이유는 우선은 로프트를 제가 좀 낮춰드렸고 그다음에 샤프트를 지금보다는 좀 많이 강한 걸로 드렸어요. 그리고 샤프트 무게도 지금 50g대에서 좀 더 무거운 한 60g대의 샤프트를 그다음에 스티프 스티프의 60g대인데 방향성을 좀 더 잡아주기 위해서 이 팁 쪽이라고 하는데 헤드 앞쪽 부분에 샤프트 앞쪽 부분이 조금 더 토크가 좀 적다고 얘기하라는데 그런 뒤틀림이 적은 샤프트를 유도를 해서 제가 이런 탄도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버는 조금 제가 웬만하면 클럽을 바꾸지 말고 비용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팅을 주로 해드리는 편인데 지금 문재철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는 안 될까요? 지금 하나 팁을 드리면 지금 너무 안 되시니까 다른 드라이버도 하나 갖고 계신데 극명한 거 하나 샀죠. 오히려 이 체에는 또 잘 안 맞으셔서 잘 안 쓰신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드라이버가 샤프트는 지금 어릴적으로 맞는데요. 드라이버의 헤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헤드 디자인이 물론 작거나 헤드 디자인이 예쁜 거 이런 걸 선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드라이버에서는 관용성이 얼마나 좋고 나쁘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철 씨의 스윙이나 그 다음에 이 스윙 스폿에 맞추는 확률이나 그 다음에 핸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구입하신 드라이버와 헤드가 조금은 사실은 좀 상급자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맞추지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용성을 가진 드라이버로 바꾸신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